안녕하십니까 김효석입니다. 이번주 함께 할 책은 거절당하기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재밌어요. 또 거절당하기 연습. 부제는 100번을 거절당하니 실패가 두렵지 않았다 라는 책입니다. 지은 사람은 지하장이라는 분이에요. 이분 참 특이한 분이 일부러 거절을 당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합니다. 100일간 거절당하기 프로젝트를 기백해요. 의식적으로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이 안에 정말 희한한 부탁을 합니다. 부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거절될 확률이 높잖아요. 정말 희한한 부탁 시도를 해서 거절을 당해요. 거기서 많은 시행책을 얻습니다. 그냥 재미로 거절당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 막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거절당했을 때 내가 왜 거절당했는지 또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였는지를 정리를 해서 이걸 블로그에 계속 연재를 했답니다. 이게 또 책이 됐어요. 대단하네요.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에서 베이징에서 나고 자란 그는요.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10대 때 미국에 와서 브리검 경영대학에서 컴퓨터 공학 학사 허계를 받은 다음에 듀크 대학에서 MBA 학위를 받았네요. 첫 번째 시도부터 재미납니다. 저는 이 책 보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 야 근데 해볼까라는 생각은 누구나 해. 이걸 실행에 옮기는 게 어렵죠. 여러분도 제 녹음을 들으시면서 실행해 보세요. 100일간 거절당하기 프로젝트 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뭐 했냐. 경비원에게 1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1만 원 정도 되죠. 11만 원을 빌리는 거예요. 뭐랄까 뭐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아이디어를 떠올렸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뭐랄까. 머리가 쭈패텐데요. 머리카리. 당연히 거절당하겠지.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럼 그는 뭐라고 하면서 거절을 할까. 그게 또 궁금한 거예요. 욕을 퍼부을까. 비웃을까. 경비봉을 들어서 막 두들겨 팰까. 헤드록을 걸고 가까운 정신병원에 전화해서 잡아갈까. 이런 온갖 상상을 했대요. 그러니까 더 긴장되고 두려운 거죠. 우리가 거절이 힘든 거는 거절 후에 것들이 좀 힘든 거예요. 무시당하지 않을까.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상상을 하니까 두려운 거거든요. 그걸 미리 좀 경험해 봤네요. 좋아. 첫 번째 시도니까 한번 해보자.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100달러를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도합니다. 핸드폰으로 계속 녹화하면서 경비원에게 걸어갔대요. 스마트폰을 들고 그 상황을 녹화하면서 그는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라고 말을 걸었어요. 커피를 좋게 다섯 잔은 마신 듯 심장이 막 쿵쾅 되는 겁니다. 고개를 들고 입을 열기 전에 속사포처럼 말을 해비텄습니다. 저 100달러 좀 빌려주시겠어요? 이렇게 그가 경별히 인상을 썼대요. 안됩니다. 왜 그러시죠? 안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안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고맙습니다. 하고 버벅대면서 말했대요. 그 속에서 윙하는 울림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리고는 뒤쫓을지 보내줄지 고민 중인 포식자에게서 도망치듯이 작은 동물처럼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건물 구석에 주저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혔대요. 대단하지도 않은 일에 왜 이러는지 의아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는 일은 패배감과 수치심이 뒤섞인 일대사건이었대요. 그는 미국에 와서 이민 와서 좋은 학교를 다니고 좋은 직장에서 일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스스로 일군이의 사회적 지위에 자부심을 느꼈고요. 그렇다 보니까 낯선 이에게 돈을 빌리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겠죠. 그리고 의도한 상황이라고도 말이죠. 우리가 입장받고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이런 한심한 인간 같은 일하고 혼자 한 번으로 되뇌었답니다. 우리 아버지 그리고 누구보다 삼촌이 영상을 보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비록 신용이라도 내가 구걸하는 모습으로 비춰줄 수도 있으니까 어쨌거나 이것은 거절치료의 일환이었고 치료는 원래 고통스러운 법이잖아요. 다음에는 좀 더 잘 대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건물을 나섰답니다. 그 다음 밤에 유튜브와 블로그에 올릴 동영상을 편집하면서 이 경험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됐어요. 영상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제대로 알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나서기 전에 카메라 대고 말할 때부터 마치 문구의 비싼 그림 있죠. 절규 문구의 절규에 나오는 사람 같았대요. 억지로라도 미소를 짓고 머리카락이 있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머리카락을 쭈뼈 얘기하니까 있었구나. 겁이 지는 얼굴을 또 했고 경비원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또 상상을 하는 겁니다. 자기 물음에 경벌이 대답한 부분은 넘어갔습니다. 그는 안됩니다. 라고 말했지만 이어서 왜 그러시죠? 라고 물었어요. 나에게 이유를 설명할 기회를 준 거죠. 왜 그러시죠?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이분은요. 작가는 질문을 던져 있느라고 넋이 나가서 그 대답을 끝까지 듣지 못했답니다. 어쩌면 그는 내 요상한 요청에 호기심이 생겼을지도 모르잖아요. 또 겁먹은 표정을 보고 무슨 사고라도 당한 건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었고요. 어느 속에든 그는 대화를 이어갈 여지를 준 겁니다. 그런데 작가는 솔직하게 거절의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터무니없는 부탁을 해본 겁니다. 라거나 어떤 실험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이 저를 믿고 100달러를 빌려줬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돌려드릴 겁니다. 저는 여기 위층에서 일합니다. 여기 신분증 확인해보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고요. 저희도 본인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그를 안심시킬 만한 이유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죠?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안 된다는 말씀이죠? 고맙습니다. 가 전부였대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자리를 빨리 벗어났을 뿐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다시 돌려보면서 기회를 알려버렸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바보처럼 더듬거린 거고요. 블로그에 어떤 글을 올릴까 고민하다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나는 대체 왜 그리 겁먹었던 걸까? 경비원은 위협적이지도 않았고 자신에게 그런 부탁을 했다고 경비봉으로 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치 그가 경비원이 굶주린 호랑이라도 되는 듯 도망친 거예요. 목표가 거절당하는 것이었으니까 원하는 대로 거절당했으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무서웠을까요?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두려움이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만 확실했고요. 다음에는 다른 태도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감 있고 평온한 태도로 대표를 나누면 그 결과를 파악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유머도 좀 써봐야지. 이렇게 해서 이분은 매일매일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점점점 황당한 조건을 대고 얘기를 해요. 기내방송에서 자기가 승객이 기내방송을 해보고 싶다든지. 그런데 그 성공합니다. 이 책에서 보면. 그러니까 황당한 시도를 하는데 거절당하지 않고 성공한 사례도 꽤 있어요. 그러면서 엄청난 추억,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박수를 쳐주고 그런 시도하지 않았다면 그런 경험을 할 수 없잖아요. 세상에 비행기에서 승무원 대신에 마이크를 잡고 기내방송을 할 수 있는 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공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이건 이 책 보면서 그래 이렇게 아예 거절당할 것을 작정을 하고 시도해보는 것도 좋겠다. 좋은 추억이 되겠다. 어차피 밑제의 본전이잖아요. 거절당하기로 한 건데 거기서 얻는 교훈은 상당히 많겠다. 특히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 극복이나 또 거절에 대한 상처에 대해서는 엄청 치유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책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낄 수도 있고요. 내가 하지는 않았지만 거절당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의 동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이걸 해본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시험 2일째, 실험 2일째도 한번 볼게요. 다음날 점심시간입니다. 이틀째가 된 거예요. 자, 뭐랄까 하다가 해버거, 육즈브리는 빅사이즈의 베이컨 치즈버거를 먹은 거예요. 아, 점심도 먹은 거예요. 근데 하나 더 주문하라고 혀는 사정을 하는 겁니다. 한 개 더 먹어. 햄버거와 함께 이제 탄산음료를 갖고 왔을 때 음료는 무료 리필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 이번에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서 겁먹지 말고 햄버거를 하나 더 달라고 그러자. 무료 리필해달라고 그러자. 그런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촬영을 하면서 점원으로 갑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점원이 물었습니다. 자, 그러며 허리를 꼽고 씹히고 가슴을 앞으로 내리면서 눈을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햄버거 정말 맛있어서 그러는데요. 리필 가능한가요? 점원이 당황합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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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씀이시죠? 점원이 방금 자신이 들은 말을 확인하려는 듯이 더듬권에서 물었대요. 다시 말했습니다. 햄버거 리필이라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점원이 굉장히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대요. 그러니까요. 리필요. 햄버거 하나 더 공짜로 주실 수 있나요? 당연히 당연한 질문이냐. 자연스럽고 당당한 태도로 하려고 노력을 했댑니다. 점원은 당연히 안 된다고 대답했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시는 대신에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많이 발전했네요, 이분. 터무니없는 질문이라 웃음이 터질 뻔했지만 꾹 참았대요. 아, 음료는 되면서 왜 햄버거는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점원이 그럽니다. 아, 원래 그런 거예요. 자, 이 작가는요. 그에게 햄버거 리필이 된다면 이 가게를 훨씬 더 좋아할 거라고 말하고는 미소 지으면서 그곳을 나왔대요. 뭐, 이렇게 빠득빠득 우기지는 않은 거죠. 그날 밤 동영상 업로드를 하면서 햄버거 가게의 대화를 또 분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작가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다소 긴장은 했지만 생사를 넘나드는 공포는 없었습니다. 건물 로비에서처럼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미도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러네. 덕분에 거절당해도 도망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고요. 또 점원은 이 작가에게 미소도 지어줬댑니다. 어이가 없으니까. 자, 두 번째 거절로 벌써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태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결과 자체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안 된다는 말을 들을 때 쓰라림은 줄여줬다. 움츠리지 않고 당당하고 침착하게 태도만 바꿔도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도요. 이렇게 자신감을 가진다면 그 과정에서 그토록 치명적인 충격을 받지도 상처를 입지도 않을 거잖아요. 이제 겨우 이틀째지만 벌써 조금 더 단단한 기분이 들었고요. 공포심이 진정되면서 창의력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니요라는 말을 두렵지 않게 되기 시작했고요. 노! 거절당하기 연습 책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실험 3일째입니다. 미리 예고해드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3일째 꽉 막힌 출근날 꼼짝하는 차 안에서 오늘은 또 어떤 거절을 당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적인 생각이 막 들어요. 그때 길 건너편에서 크리스피 크림 도넛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당시는 2012년 런던 올림픽 기간이라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요. 그에 딱 맞는 이상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아! 저녁에 집으로 돌아갈 때 도넛 가게에 들러가지고 도넛 5개로 올림픽의 상징인 오륜기를 만들어 달려면 어떨까? 그들이 거절하면 그 기념으로 도넛 한 박스 사갖고 가면 되지 이러고 이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해가지고 가게에 들렀어요. 그리고 오륜기 도넛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점원 나중엔 알고보니까 근무조 조장이었대요. 여자 우리로 말하면 아줌마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했습니다. 그때 당당하게 클린턴처럼 당당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그러니까 더듬거리면서 잠깐 바닥을 보다가 실제로 있는 메뉴를 되듯이 벽에 붙어있는 메뉴 팔아보면서 올림픽 도넛쇼. 올림픽 도넛쇼. 그런 거예요. 도넛 5개로 오륜기를 만들어줄 수 있나요? 그때 의외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점원이 턱을 손을 대면서 놀라운듯이 아 하고 탄성을 짓더래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대단해요. 언제 받으셔야 되죠?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때 이제 이 작가는 당황한 겁니다. 아 이건 예상 못했어요. 언제 받으 거절할 줄 알았는데 언제 받으셔야 되죠? 이런 거예요. 당황해서 15분 후요. 15분 내에 가능할까요? 이러니까 아 시간이 빠듯해서 안되겠다고 얘기를 하기를 바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음 만들 수 있겠어요. 이러고 들어가더래요. 주방에 가서 뚝딱뚝딱 해서 도넛박스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5개의 도넛이 이렇게 붙어있는데 오륜기처럼 도넛이 붙어있는데 빨강, 노랑, 초록, 파랑, 검정 색깔에 설탕으로 코팅을 입혀서 완벽한 오륜기를 만든 거예요. 와우 멋지죠? 그래서 이름표를 보고서 그녀의 이름을 보면서 감사의 일을 건넸대요. 나중에 풀네임은 제키 브라운이며 뉴욕 출신이라는 걸 알았답니다. 제키 최고예요! 라고 한 겁니다. 한바구 숨을 지는 거예요. 또 제키는 이야 그래서 얼마냐 그랬더니 제키가 그랬대요. 그냥 가져가세요. 진심이라면 몇 번 물었지만 똑같이 대답했어요. 그냥 가져가세요. 오! 돌아오는 길에 이 도넛 상자를 보면서 거절에 실패한 거죠. 거절 받으러 갔는데 거절에 실패했어요. 야 이거 뭐 괜히 내가 가서 농담처럼 얘기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었네. 승낙을 받기 위해서는 요청할 용기만 발휘하면 되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떠오른 거죠. 그리고 이분은 이걸 또 집에 봐서 동영상으로 유튜브나 블로그에 올린 거예요. 이 상황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봤을까요? 엄청 봤겠죠. 그리고 홍보도 되죠. 크리스피, 크림도넛, 크리스피 벌써 이 책을 통해서도 전세계 번역되면서 홍보가 되고 있잖아요. 이야 거절당하는 고통에 맞서는 것에서 과감하게 부탁할 용기를 내는 것으로 도전에 초점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과감한 부탁을 좀 해보자. 거절이 당하는 고통보다는 벌써 3일 만에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유튜브에 지하장을 검색해봤어요. 한글로 검색해도 나옵니다. 테드에 지하장에 강연한 거 또 지하장 스페링이 있거든요. 그걸 검색하면 유튜브에 지금 말씀드린 크리스피 도넛 영상에 올라가 있는데 지금 녹음하는 날 기준으로 580만 뷰예요. 와 좋아요가 38,459 마음에 든다고 그 밑에 댓글이 3,800개가 지금 붙어있네요. 미얼하게 핸드폰으로 찍은 거예요. 엄청 유명해졌네요. 이분이 저도 이 영상 봤거든요. 완전 리얼해요. 제가 책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고민하고 그림을 그려보이고 실제로 오륜기 모양의 도넛이 나옵니다. 참 기발하네. 이야 참 대단합니다. 지하장 자 그 다음 글 좀 읽어드릴게요. 7월 4일째 6일째 어떻게 됐는지 다음 날에는 피자 가게에 가서 저원봉사로 배달해도 되냐고 했고요. 그 다음 날에는 식료품점 점원에게 창고를 보여줄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모두 거절당했지만 개인적인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편해진 거예요. 당당해지고 이제 더 어려운 과제에 도전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업무 중에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도전해봤죠. 고객 응대가 그들의 일이기 때문에 나를 상대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를 상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접근하면 어떨까 생각만 해도 머리털이 쭈뼛 섰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좀 더 몰아붙일 필요가 있었죠. 이렇게 해서 여섯 번째 도전에 나섭니다. 낯선이의 집을 찾아가서 그 집 뒷마당에서 축구를 하자는 제안을 한 겁니다. 아무 집이나 가서 저기 선생님 댁 뒷마당에서 축구 좀 할까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죠. 다른 주에서 살 때요.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짓을 하면 텍사스 같았으면 진작에 총 맞았어 라는 소리를 들었대요. 오스틴은 총을 맞을지도 모르는 바로 그 주의 주도입니다. 텍사스의 주도예요. 되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여섯 번째 도전은 이런 텍사스인들에게는 개인적인 공간에 침입해도 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바람직한 아이디어 같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축구화를 신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렐러스 카우보이 팬의 현관에서 그의 대답을 기다리게 된 겁니다. 내가 말짱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대요. 잠시 후에 카우보이스의 팬인 스코스는요. 이랬댑니다. 미소 지으면서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 뒤 5분간은 기억이 희미했대요. 전혀 모르는 사람 뒷마당에 잔디밭에서 공을 차고 사진까지 찍었어요. 우리 중에 누가 이런 상황에 당혹스러워했는지는 감을거릴 정도였지만 함께 축구를 해준 스코시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그의 집에서 나오는 길에 어쩌서 내 부탁에 승낙했는지 물어봤대요. 스코시 턱을 문지르면서 대답합니다. 글쎄요. 너무 이상했거든요. 그렇게 이상한 부탁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내가 말했대요. 이 말은 빌보드 차트 10위권의 노래처럼 마음에 콕 박혔댑니다. 도넛 가게에서의 도전 입으로 보다 많은 승낙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미치축구 팬이 연장전을 포기하고 낯선이와 뒷마당에서 축구를 하는 사진을 찍어주는 것은 좀 달랐죠. 그는 승낙할 이유나 동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유가 너무 이상했기 때문에 이상해서 이상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스코트 같지는 않겠죠. 하지만 스코트는 상대에 대한 궁금증이 애초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알려준 겁니다. 내 부탁에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승낙을 반을 쓸 가능성이 높아진다. 제인스 컴리의 거절치료법을 보면요. 원래 거절당한 뒤 고통에 둔감해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100번 거절당해 실험은 삶과 비즈니스에 대한 특별한 집중 훈련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게 바뀝니다. 이제 대화 태도가 얼마나 결과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당당하고 호의적이며 열린 마음을 가지면 다른 이들도 내 부탁을 긍정적으로 대할 가능성이 높다. 처음에는 쭈빛쭈빛 했잖아요. 근데 너무 당당하게 요청을 하니까 상대방도 이사가지만 저렇게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저런 요청을 하는 게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네요. 예전에 방판 영업할 때 처음에는 쭈빛쭈빛 했어요. 가게 들어가고 사무실에 들어갈 때 제가 소화기를 팔 때였는데 사장님 계시나요? 저기 혹시 소화기 있으신가요? 이랬는데 다 쫓겨났는데 너무나 당당하게 사장님 계셔요? 그리고 그냥 걸어 들어가면 너무 당당하니까 안 잡더라고 사장님 사장님 계시죠? 이러고 아예 어떨 때는 사장님 있지? 이러고 반말도 하고 앞에 이렇게 좀 어린 친구가 있으면 너무 당당하게 들어갔더니 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사장님 만나서 너무나 당당하게 들어왔으면 앉으세요. 그리고 이제 소화기를 받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만큼 정말 내 태도나 대화 방식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걸 느꼈답니다. 어쩌면 거절은 생각보다 덜 이분법적일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느냐 마느냐는 적절한 장소와 시간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에 영향을 영향을 미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거절한 번에서 누가 누구인지 상대가 누구인지 무엇을 어떻게 몇 번 묻는지 등의 다양한 변수가 작용을 하는 거죠. 변수가 바뀌면 결과가 바뀌는 방정식처럼 이 사실을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다면 과거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어쨌든 본인은 깨달았고 변화가 있었고 이걸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작가는 미치고 있는 거죠. 자 25살 때 꿈꾸던 경영대학원에 들어갔어요. 작가는요. 비즈니스에 대해 모든 것을 배우면서 언젠가는 조직의 리더 경영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8만 달러로 쏟아붓고 많은 경영이론을 배우고 엑셀과 파워포인트의 달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거절당하기 프로젝트에서 경영대학원에서보다 비즈니스와 인간심리에서 더욱 많은 것을 배운 거죠. 그러니까 100달러 경비원에게 빌려달라고 그러고 얼굴 빨개져서 도망간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행동과 시각이 바뀐 거예요. 직접 경험해 보니까 부딪혀 보니까 거절당해 보니까 바뀐 거예요. 당당하게 말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엄청 유명해진 겁니다. 이 영상 도넛 영상이 올라간 후에 조회수가 어마무지합니다. 이게 2012년에 올린 영상이네요. 그 이후에 지하장은 다른 삶을 사게 되고 테드도 나오고 테드까지 강연할 정도니까 엄청 다른 삶을 사게 됩니다. 이렇게 1장의 초반부를 소개해 드렸고요. 이번에는 3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도넛 동영상이 트래픽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고요. 댓글 대부분은 제기에 대한 칭찬이죠.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다니 정말 감동적이다. 피자 가게에서 매니저를 맡고 있는데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 또는 그녀가 돈을 받지 않는 순간 눈물이 났다. 나도 더 좋은 사람이 돼야겠다. 이야 이 크리스피는 엄청 광고효과가 엄청났겠어요. 이 제키는 또 이 제키 어떻게 그 그 시간에 또 그녀를 만나고 또 그런 말도 안대로 황당한 도전을 하고 제키는 또 그걸 또 하고 또 그걸 또 돈도 안받고 도넛을 주고 드라마틱한 얘기죠. 실제로 이 지하장이 시도하지 않았다면 이런 아름다운 재미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음 고객 응대에 대한 칭찬의 댓글 거기다가 막 매스컴에서 이 영상을 보고 연락이 오고 뭐 톡본이 또 엄청 유명해졌답니다. 그 미국의 방송에 노맨이라는 닉네임이 붙여서 인터뷰도 하고 기사도 실리고 헐리우드에서도 관심을 보였대요. 불가 며칠 만에 이 이야기를 토대로 TV쇼가 제작 제작을 하자는 리얼리티 쇼 프로듀서들도 나타났고 내가 거절 전문가로서 다른 이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돕는 내용 뭐 이런 TV쇼도 나오고 어 그 중에는 베스트셀러 소설 호스 위스퍼러라는 와 그리고 시저 말린이 개를 존연하는 인기 리얼리티 프로그램 노그 위스퍼러를 차용해서 만든 거절 위스퍼러라는 제목의 프로그램도 있었대요. 게다가 본인의 이야기를 토대로 시놉시스를 써봤다는 영화 제작자 연락도 받았고요. 시리에 빠진 노총각이 100일 동안 거절당하기 프로젝트를 겪으면서 자아를 찾고 진정한 사랑을 만난다는 내용이었답니다. 내가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거나 100일 도전이 이제 막 시작된 단가 라는 것 따위는 무시한 내용이었답니다. 이게 이 사람이 100일 동안에 100일을 마친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변한 것도 아닌데 이런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흥분을 하는 거죠. 또 길에 다니는 사람이 마주치고 인사를 했대요. 이런 일이 계속 됐답니다. 거절당하는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만든 영상 때문에 본인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원하지도 않은 방향으로 휩쓸려가는 것이 믿기지 않았답니다. 거절당하기 도전 때문이 아니라 차세대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을 설립해서 유명해진 것이라면 이런 상상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상황은 조금 더 훨씬 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는 앱 개발을 그만두고 삶을 전면 재수정 해요.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포기하고 소중한 팀원들과도 헤어집니다. 뭘 하느냐 본격적으로 거절당해야겠다. 거절 전문가 이런 경험을 해야겠다. 라고 결심을 해서 거절에 대해서 연구하고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쭉 이렇게 온라인도 조사해보고 세일즈 코치 자기개발 하시는 분들 하는 얘기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대요. 첫 번째 거절에 대해서 요약한 거 누구나 거절당할 수 있다. 그렇죠. 거절 안당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거절을 당하죠. 그래서 거절이 더 두려운 걸 수 있습니다. 누구의 내게나 올 수 있으니까. 또 두 번째 거절을 개인적인 비난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게 당신이 싫어서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필요 없어서 거절한 거잖아요. 또는 내가 할 수 없어서 거절할 수도 있어요. 필요는 한데 돈이 없거나 지금 상황이 안 되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런 거절 일 수 있죠. 개인적인 비난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기분 나쁘죠. 세 번째 좌절하지 말고 나아가라. 좌절하지 말고 나아가라. 누가 모르나? 근데 좌절하죠.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누가 거절을 두렵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거절당하는 두려움을 다스르는 일이 그렇게 단순하다면 어째서 사람들은 그렇게 구글 검색창에 거절이라고 거절 극복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왜 보며 저는 또 왜 먹고 살죠? 이런 강의를 하는 강사들은 또 왜 먹고 살며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고통, 외로움, 질병보다도 더 힘들어하는 게 거절이라 그러잖아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작가에게 편지를 보낸대요. 거절이 너무 힘들고 괴롭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거절과 실패의 결정적 차이라는 제목 4장에 있는데요. 이거 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거절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것은 거절과 실패를 같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많은 경우 거절의 실패로 이어지기는 하지만 거절과 실패는 전혀 다르다. 벤처 규비나 개인의 커리어가 실패했다면 운이 나빴다고 느껴지지만 곧 납득하고 견딜 수 있다. 여러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합리적 이유건 단순한 핑계건 실패의 원인을 찾기도 쉽다. 벤처 기업의 경우에는 아이디어가 시대를 너무 앞서갔다거나 시장이나 경제 상황이 맞지 않았다거나 기술적으로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 등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실패가 자신의 잘못이라고 해도 긍정적으로 마음을 바꿔 먹을 수도 있다. 자신과 잘 맞지 않는 일이라고 여기거나 다른 일로 관심을 돌릴 수도 있다. 내 실수라고 인정할 수도 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어떤 경험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라고 말하면 실제로 기분이 나아지고 실패를 겪기 전보다 더 경험을 쌓고 더 현명해진 느낌이 든다. 그렇죠? 예. 그런데요. 이제 이 거절은 좀 다르대요. 거절은 멋진 구석이 없어요. 실패는 뭔가 멋진 구석도 좀 있고 말이야. 실패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는데 거절은 기분 나빠요. 노. 이렇게 말하는 거. 음. 나에게 노 했을 때. 직접적이잖아요. 노. 거절이란 다른 이가 나를 믿어주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생각될 수 있어요. 나를 못 믿나? 기분 나쁘죠. 또 나와 같은 시선으로 같은 생각을 해주기를 원했는데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내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거죠. 그래서 거절을 받는 많은 이들이 상처를 받는다 그래요. 예. 거절은 단순히 내 요청에 대해서가 아니라 성격이나 외모나 능력 지적 능력 성향 문화 신념 이런 것을 향해서 말한 거라고 또 여길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거절한 상대가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의도가 없어도 결국 그렇게 되죠. 내가 상처를 받아요. 거절은 거절하는 이와 거절당하는 이사의 불공평한 관계이고요. 전자보다는 후자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거절을 당하면 그 원인을 경제상황 시장경기 다른 사람 등 외부에서 찾기가 좀 힘들어요. 이상하게 거절당하면 그게 나 나 때문인 것 같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문제가 있어 내가 부족해서 나를 못 믿어서 하는 거야 라는 자책을 하고 수치심을 갖고 거절에 대한 부당함을 느끼면서 막 분노하기도 하고 거기에 복수심까지 일어나요. 자 여기 복수심 또 그걸 또 복수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네가 날 거절했어. 거부했어. 남녀의 관계에서도 이것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좀 사기지구십다 그런데 거절하면 복수를 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데이트 폭력 같은 것도 생기고 재미난 실험 결과 재미나기보다는 좀 의미있는 실험 결과가 여기 있네요. 이 책에 콜게이트 대학교의 사회심리학자인 케빈 칼스미스 박사는요. 부당한 일을 겪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A그룹에게는요. 복수할 기회를 줬어요. B그룹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을 감정조사를 했습니다. 자 A그룹은요. 모두 복수할 기회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들 모두 B그룹보다 기분이 더 나빠진 채 끝났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B그룹은 상대에게 복수하면 자신의 기분이 나아질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거절당하면 복수심을 품고 거절한 상대방에게 그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보여주면 기분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실제로 복수를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은요. 오히려 기분이 더 나빠집니다. 이건 안전한 실험실 상황에서 잠깐 남아 인간의 본성을 들여다보는 것에 불구하겠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도요. 총격사건이나 염산테러 같은 불운하고 비극적인 사고가 만연합니다. 이게 다 복수하려는 그런 복수심 이런 욕망 때문이지 않을까요? 과연 그런 사고를 친 사람들은 만족할까요? 다 후회하지 않을까요? 결국 복수가 답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요. 실제로 거절을 당하면 몸이 아프대요. 인간이 육체적으로 고통을 느끼면요. 뇌는 그 고통을 줄이려고 오피오이드라는 진통물질을 내보내요. 최근 미시간 대학교의 의대연구팀은 사배적으로 거절당했을 때도 뇌에서 오피오이드를 내보내는지를 알아보려고 연구를 했습니다. 흥미진진하죠? 참 이런 연구 괜찮은 것 같아. 연구팀은요. 참가자들에게 사진과 가상의 프로필을 보여주고 데이트하고 싶은 상대 리스트를 작성하게 합니다. 그 뒤에 뇌스캐너를 이용해서 데이트하고 싶다고 했던 상대에게 거절당했을 때 참가자들의 뇌활동 양상을 관찰했어요. 참가자들의 뇌는 거절당한 즉시 육체적 상처를 입었을 때처럼 오피오이드가 나오는 겁니다. 더 흥미로운 건요. 참가자들이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상대의 프로필과 데이트 거절이 가짜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대른대는 이런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오피오이드를 막 하고 뿜어내는 겁니다. 거절을 개인적인 비난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조언은 거절당한 이에게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절의 을에 따라 붙는 모욕감은요. 결코 말뿐만이 아니라 진짜 상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거예요. 실제로 상처를 입는 거죠. 실제로 정신적인 상처도 상처니까 이거는 나한테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라고 해봐야 내가 다쳤는데 다쳤는데 고민을 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걸 극복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일단 때렸어요. 그러면 때렸을 때 상처를 덜 입는 방법은 뭘까? 누가 계속 때립니다. 나는 너 때리는 거 아니야. 때려 지금. 아파. 내가 아파. 그럼 어떻게 하죠? 자꾸 맞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제가 복싱 하시는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복싱을 처음 배우러 가면 맞는 것부터 가르칈대요. 맞아야 되니까 안 맞을 수가 없잖아요. 복싱이. 물론 피하긴 하지만 한 대도 안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눈을 똑바로 뜯는 걸 뜨고 맞는 걸 배운대요. 눈을 똑바로 뜯는 걸 그래야 다음 번지에 피할 수 있으니까 아픈 건 맞잖아요. 안 아프진 않아요. 맷집을 길린다는 게 아니라 일단 덜 맞아야 되잖아요. 유도를 배우러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낙법이죠. 덜 다치게 하려고. 자 학법 배우듯이 좀 더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음 있잖아요. 데미지가 왔을 때 좀 더 안전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면 내가 익숙하다면 경기를 많이 하다 보면 덜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공격할 계획에도 있는 거고요. 아예 경기를 안 할 수는 없죠. 그런 의미에서 이 작가는 지하장은 계속 도전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할 때 도전했었던 항공사에서 기내방송 했었던 이야기 그 얘기도 참 재밌어요. 이 책에서 보면 비행기 안에서 안전수칙 안내하기 실제로 안전수칙 방송한 건 아니고요. 부탁을 했대요. 워낙 또 유머럭스한 항공사 있잖아요. 뭐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 그 항공사에서 시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스튜디스트들이 기내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부른 거예요. 안내방송을 해보라고 부른 거예요. 참 이분들도 대단하네. 그 항공사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인사 정도 만 하라는 거였죠. 처음에 딱 나갔을 때 자기는 거절당할 줄 알았는데 스튜디스트들이 하라 그러니까 더 당황스러운 거예요. 더 두려운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절에 대한 상처 두려움도 있지만 이번에는 뭐예요. 130명 앞에서 내가 마이크를 잡아야 된다. 또 다른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죠. 후회했답니다. 내가 왜 한다 그랬을까. 차라리 거절당. 거절이 더 편했던 거지. 더. 그래서 나가서 마이크를 잡아서 항공사 사람들의 말투가 있잖아요. 말투를 흉내내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주의를 기루지 않더래요. 나 스마트폰 보고 딴 데 보는데 이런 말을 하니까 고개를 들더래요. 저는 승무원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모두 고개를 들더래요. 이렇게 수백 개 시선이 느껴진 거죠. 봉포죠. 이것도. 저는 이 항공사의 팬입니다. 떨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말을 이어갔대요. 저도 여러분과 같이 고객으로서 언제나 시간을 잘 지키고 친절하고 멋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감사를 표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면 사우스웨스트 항공을 위해서 박수를 쳐주십시오. 그랬더니 모든 이들이 박수를 쳤대요. 자리로 돌아갈 때 다른 승무원이 이렇게 보면서 무료로 음료 드릴게요. 어떤 승객은 와 용감하세요. 라고 불쑥 말하기도 했답니다. 용감하더니 모르는 소리 떨리는 가슴을 부위 잡고 땀에 젖은 채 자리에 앉으면서 생각했대요. 수만 년 전에 막대기 하나만 들고 사자와 맞서 싸우는 일이 훨씬 더 힘들었겠지만 야 이것도 힘들구나. 그런 두려움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대요. 100일간 거절당하게 도전을 하면서 그만두고 싶었을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사우스웨스트 항공회사의 도전도 그 중 하나였답니다. 승무원에게 거절당할 때를 준비했는데 이걸 해보니 그런데 이게 대안을 제시하면서 방송하게 해주니까 그땐 더 힘들었다고 거절에 대한 생물학적 원인을 알기 전에는 작가는 괴물과 심리전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화 뇌화학물질 DNA와 싸우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심리학적인 게 아니라 생물학전이구나 본능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니까 더욱 싸우고 싶은 거죠. 더 궁금해졌고요. 난 정말 이 비행기를 타고 싶었을까? 내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은 아닐까? 무지는 축복이다. 이런 말을 생각해내기도 했고요. 작가가 더 이상 거절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되면 초기 실험들을 떠올렸답니다. 그리고 힘을 냈대요. 모든 조전에서 땀으로 목욕을 하거나 공포에 떨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특히 도전 과정에서 숨은 유모를 찾아내면 또 괜찮았고요. 햄버거 리필을 요구했을 때도 싱거 누선 옮겼고 식료품 창고를 보여달라는 요청을 거절당했을 때도 도망치는 대신에 점원과 농담도 주고받았고요. 그런 때에는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도망치는 대신에 구체적이진 않지만 거절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깨달음도 얻었고요. 그렇다면 유머는 거절의 고통을 완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일까? 이를 실험하기 위해서 또 다른 도전에 나섭니다. 애견 미용실에서 머리 자르기 애견 미용실 내 머리 좀 자라주세요. 그리고 미용사한테 제가 미용사님 머리를 깎어드려도 될까요? 그때도 많은 교훈을 얻었대요. 절대 아니죠. 되게 화를 냈댑니다. 나도 그럴 것 같아요. 전문가잖아요 내가. 근데 내 머리를 아무것도 아닌 가위도 잡아본 전에는 당신이 내 머리를 깎아줘요. 내 직업에 대한 기술에 대한 비하로 표현할 수도 있죠.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거기서 또 교훈도 얻었고. 또 거절 얘기를 하면 몇 번을 당했네 KFC 할아버지는 몇백 번을 당했네 그런 얘기 유명하잖아요. 여기도 있네요. 거절에는 횟수가 있다. 끈질기게 도전하는 사람들 보면 좀 창의적인 일에 예술가 일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작가들 출판사한테 계속 거절당하다가 베스트셀러가 된 사례 또 아이유도 떠오르네. 아이유도 오디션에 계속 떨어졌죠. 그것도 거절이죠. 이 사례를 좀 정리해놓은 게 재밌네요. 윌리엄 골딩의 파리 대방 대박이죠. 20번 거절당했네. 안네 프랭크의 안내일기 이건 15번 또 조앤 돌링의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이것도 12번이나 아이고 12번 훨씬 많다고도 해요. 충격적인 횟수는 아니네 12번이면 근데 피드백이 좀 충격적이네요. 안내일기 이 소녀에게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책을 집어들게 할 만한 특별한 통찰력이나 감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파리대방 부조리하며 전혀 흥미롭지 않은 형편없는 판타지로 따분하고 재미도 없습니다. 이야 그리고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아이들이 읽기에는 너무 깁니다. 조앤 러닝 사유는 워낙 유명하죠. 흥미진진하고 1995년 그녀는 해리포터 시리즈의 일부 원고를 영국의 12개 출판사에 보냈지만 모두 거절당했죠. 그 후에 블룸즈버리 출판사의 사장이 해리포터의 원고를 손녀에게 보여줬고요. 이야기에 빠져든 아이는 단숨에 읽어나갑니다. 일본 블룸버즈리는 1년 후에 해리포터를 출판하기로 결정합니다. 한 소녀가 좋아하지 않았더라면 해리포터 역시 서류 분쇄기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영웅적인 전투를 벌이지 못했겠죠. 그리고 블룸버즈 출판사는 그렇게 떼돈을 벌지 못했을 거고요. 10년도 더 지나서 해리포터는 100만부 이상 팔렸고요. 역대 베스트셀러 10위권에 들어갑니다. 조앤 롤링의 수입은 출판 수입은 그해 2017년 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의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 그러니까 2위부터 10위까지를 합한 금액보다 혼자 번 돈이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 물론 모두 다 해리포터가 마법사도를 아니지만 이런 것도 거절을 당하는데 거절을 당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위로를 받을 수 있겠네요. 그들 보면 상당수는 당대의 위대한 재능을 인정 받았겠지만 작품을 출판하겠다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수십 번의 거절을 당했잖아요. 대가의 반열에 오르려면 뛰어난 능력은 물론이고 또 자신의 능력과 작품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의 충격을 견딜 수 있지 않았을까요? 작품성과 상관없이 수학적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거절 안당할 수는 없습니다. 거절 안당하는 모두 인정받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승낙을 간절히 원한다면 충분히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면 되죠. 그러면 결국 승낙을 받아낼 수 있겠죠. 산수적으로 그래요. 물론 승낙의 결과가 모두 같지는 않지만 모든 책이 조앤 롤링 같은 책처럼 베셀러가 되지는 못하겠지만 여기에도 성공과 실패가 있죠. 그렇지만 자신의 작품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품고 거절당한 고통을 감내하며 끊임없이 출판사의 문을 두드린 작가들을 보면서 자신의 일에 대한 신념이 얼마나 중요하든지 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절은요 인간이며 의견이며 횟수가 있다. 이렇게 빨간 표시로 책에 써 놨어요. 거절당하기 프로젝트가 중반 정도로 넘어가니까요. 이제는 호기심이 생기더래요. 익숙해지니까 내성도 생기고 그래서 교훈들도 많이 얻어납니다. 책의 중반부부터는 교훈을 써머리 해놨어요. 아까 횟수가 있다.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6장의 제목이 포기하지 않는 것의 힘 했을 때 교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헤어지기 전에 이유를 물어라. 상대방이 거절을 해도 일단 대화를 이어가라는 거예요. 왜 외는 거절의 숨은 이유를 밝히고 거절당한 이에게 문제 해결의 열쇠를 주는 마법의 단어입니다. 물론 진실을 얘기 안 할 수도 있지만 또 진실을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거짓말하지는 않거든요. 두 번째 도망치지 말고 물러나라.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말고 물러나서 한 단계 낮은 요청을 해보는 겁니다. 이번에는 승낭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지 그걸 하이엔 로우 전법이라고 하는데 도망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한 발 더 물러나라. 이거고요. 이걸 미리 또 계획하는 방법도 있어요. 세 번째 논쟁하지 말고 협력하라. 거절한 사람과 절대 논쟁하면 안 돼요. 대신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과 협력을 해야겠죠. 네 번째 포기하지 말고 전환하라. 그만둘지 말지를 결정하기 전에 한 걸음 물러나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환경 또는 다른 조건으로 다시 요청하는 겁니다. 이 교훈을 얻어내기 위해서 정말 몸으로 많은 경험을 한 거죠. 이 책은 교훈을 어떻게 얻어냈는지 에 대한 것도 있어서 이 교훈이 신뢰가 가요. 책을 보실 거니까 제가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죠? 교훈만 말씀드릴게요. 이 교훈이 본인의 경험에서 나온 교훈이라 더 신뢰가 갑니다. 이유를 설명해라. 이유를 설명하면 승낙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 이유가 말도 안 되는 이유여도요. 어쨌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라고 하면 훨씬 확률이 높아집니다. 나로 시작해라. 나라는 주어로 시작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진정한 통제권을 주는 것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상대의 관심사를 헤아려주는 척 하지 말래요. 세번째 의심을 인정해라. 나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음을 상대방 앞에서 인정한다면 더 신뢰를 얻을 수 있죠. 네번째 적합한 상대를 선정해라. 보다 수용적인 상대를 선택하면 승날받을 가능성이 커지죠. 미용사에게 당신의 머리를 깎아주겠습니다. 이건 상대를 잘못 선택한 거죠. 전문가한테 예를 들면 막 뼈를 맞추는 이런 사람한테 당신의 뼈를 내가 맞춰주겠습니다. 거의 맡길까요? 같은 거죠. 가위 같은 거 맡길 수가 없죠. 그런 거에서도 상대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 요청하는 것이 교훈을 얻은 겁니다. 이번에는 거절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본인이 거절할 일도 있죠. 거절할 일이 있죠. 무조건 다 해줍니까? 해달라는 데도 아니잖아요. 그럴 때 팁 교훈 인대와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라. 거절한다는 게 본인도 쉽지 않죠. 내가 싫어요. 됐습니다. 못합니다. 이런 거 할 때 적절한 태도로 말을 해야 상대가 분노하지 않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거절당하는 상대를 과소평가하면 안되고요. 두 번째 단도직입 쪽으로 말하라. 먼저 거절의사를 밝힌 다음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좋아요. 질질 끄지 말고 장황하거나 말 돌리지 말고 죄송합니다. 못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밝혀라 이거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라. 대안까지 이거는 내가 힘든데 여기까지는 좀 해줄 수 있는데 어떠신가요? 라고 대안을 제시하면 상대방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노 거절당하기 연습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100번을 거절당하면 어떤 거절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까 와 100번 거절당하기 프로젝트 해보고 싶지만 섣불리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거절을 당해보면 오히려 내가 갑이 되는 걸 느끼거든요. 상대방이 미안한 경우가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거절한 쪽이 미안해요. 거절당한 쪽보다는 그럴 때 내 말만 하는 것보다는 질문을 하게 되면 거절한 사람한테 질문을 하게 되면 미안해서라도 진실을 얘기 안 할 수도 있지만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죠. 그래서 거절당하면 자유롭게 질문하라 라는 팁이 여기 있습니다. 이 책에 또 정말 마음에 드는 거는 이 부분이에요. 정말 필요한 건 자기 자신의 승낙이다. 저도 설득강의를 할 때 제일 설득하기 어려운 사람은 나다. 나를 설득하는 거다. 마찬가지죠.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승낙받아야 될 사람은 나다. 내가 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하고 싶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글이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책이 마무리되는데요. 결국 크로징은 그거네요. 가장 승낙받아야 될 사람은 나다. 내가 나를 거절하지 않는다면 되죠. 내가 나를 거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결국 나의 승낙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제까지 많은 훈련 부분이 있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지하작은 세계적인 명연설과 동기부여가가 될 수 있었어요. 본인이 백번 거절을 승낙했기 때문에 그걸 이겨냈기 때문에 성공한 거죠. 이야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 책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노 거절 당하기 연습 소개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는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세요. 그러면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강의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